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뉴스3 오늘 첫 뉴스는요. 아마 내일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획재정부죠.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로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준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올 9월에 2차 재난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소상공인들을 피해업종한테 줬던 것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분야별로 조금 늘 것 같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 늘 것 같은데요. 한 290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들에게 다음 달부터 300만 원 물론 이제 전체가 다 300만 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서 아마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될 거다.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때 지난 9월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때는 집합금지 업종한테는 2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이게 대체로 여기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일반 업종은 그냥 100만 원을 유지를 하고요. 집합제한 업종은 300만 원 그리고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으로 지원금을 좀 올린다라는 겁니다. 임차료 지원 명목에 증액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4일 날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대책을 관계부처에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당정이 임대료를 강제 인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마도 임차인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집합금지 대상 업종이 뭐냐 알려드리면요. 전국의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개 업종하고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업제한 업종은 전국의 식탕,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업종은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그러니까 올해 작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이건 전국이겠죠. 그래서 전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이 지난번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294만 명 정도 됐었는데 아마도 비슷한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글쎄요. 이게 정부 재정도 유한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금을 내면 지급을 하면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이 있죠. 그런데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100년 만에 한 번 찾아온 불청객입니다마는 재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난을 우리가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게 지난 주말에도 그랬습니다마는 모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정부와 이 어떤 지자체의 정책이라는 건 경제의 아주 직격탄이고 그 정제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 분이 식당을 비롯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든 해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런 지원금을 2차, 3차에 걸쳐서 지원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방송에 기회가 있어서 하바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와 다른 몇 분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구호, 처방 이런 거는 단결해서 흩어지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지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빨리 좀 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아이고 제가 혼자 역시 정프로가 없으니까 이게 제가 힘드네요. 정프로가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추임새도 넣어주고 뭐 좀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지 여러분 재밌는데 좀 어색하시죠 여러분? 물 좀 한 잔 먹겠습니다. 정프로 일주일 휴가 갔는데 좀 일찍 오라 그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색하시면 저도 좀 그런데 응원의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뉴스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영국의 제약업체죠.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스트라제네카의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조만간 영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거다 이런 전망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천만 명분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또 우리나라 제약업체들이 여기에 위탁 생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요. 여러분 조금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이게 투여량을 좀 조절하니까 90%까지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조금은 희망 섞인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2월 달부터 우리 국민들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1월 어떻게 좀 잘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리한 게 한 번 접종받는데 한 3달러 내지 4달러 정도라고 하니까요. 지금 유럽에서 한참 여러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화이자가 19.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싼데 물론 싼 게 비지덕이 안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렴한 데다가 이게 냉동 보관 그러니까 이동할 때 냉동 보관을 그렇게 급냉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반 냉장이죠. 섭씨 2도에서 8도 사이에서 6개월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실은 화이자, 바이온테크 이 백신보다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임상실험을 한 결과가 예를 들면 바이온테크, 화이자 건은 90% 이상 예방률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여기 건은 70%라고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가 용량을 높이니까 한 90%까지 나온다라고 수정 발표를 하면서 과연 이 아스트로제네카와 옥스포드가 같이 개발한 이 백신이 정말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무리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금주 중에 영국 보건당국의 사용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마 다음 달 4일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만 어쨌든 영국에서 아스트로제네카가 개발한 백신이 승인이 되면 곧 접종이 시작되겠죠. 지난 주말에 EU에서 공식적으로 EU 여러 나라들에서 영국이 먼저 했습니다만 EU에서 바이온테크, 화이자와 바이온테크가 개발한 이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양로원이라든지 요양보호시설에 있는 노령층 환자 아니면 노령층 주민들에게 먼저 맞추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유럽의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어찌 보면 전 세계가 1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굉장한 인류가 고난을 받았는데 저도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가 지수는 2800포인트를 넘어가고요. 나스닥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중이시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물론 유동성의 힘,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 제가 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드린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EU 지역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만 인류가 이런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아서 정말로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이 백신이라는 게 사실 이 코로나19도 원인도 기명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아직도 미지의 질병입니다만 전염병입니다만 전 세계의 어떤 의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니까 6개월 안에 어쨌든 효과가 90%라고 임상이 밝혀져 있는 그런 백신을 인류가 접종을 시작했다. 이런 것 자체가 어쩌면 지금 현재 특기할 만한 주가의 상승을 보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가 정말로 이런 재앙에 앞서서 투쟁하고 그 투쟁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의 주가 지수 주가는 미래를 먼저 선반영한다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현재의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사실 그저 경제적인 숫자만 가지고는 사실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한 15일, 한 20일 안쪽으로 백악관을 떠나게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난주에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를 줄 거냐. 600불씩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내년에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예산 1조 4천억 달러를 묶어서 양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이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이게 실행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1인당 600달러 이거 너무 모자르니까 이거 2천 달러까지 올려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가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됐어요. 공화당에서 이걸 반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1인당 2천 달러씩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빨리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을 받아서 추정한 법안을 만들자라고 공화당에 얘기하고 있는데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의 안을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오히려 비난하는 왜냐하면 불복에 대한 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얘기를 하고요.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목리를 부린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면 조만간 우리 미국의 미국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재난이,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서명을 거부하게 되면 일단 26일 이후에 천만 명가량이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향후 몇 주일 사이에 추가로 400만 명가량이 실업수당을 못 받는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중하층 미국민들은 현금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실업수당을 받지 않으면 바로 생계가 곤란해지는 그런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계인가요? 미국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은행 어카운트나 수중에 400달러인가요? 400달러 이상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없는 사람이 꽤 많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 이상은 없다. 이렇게 400만 원이라는 게 400불이라는 게 우리 돈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현금 보유가 굉장히 열악한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법안이 정말로 이번 주 초까지 지연이 되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벌어지는 미국 주시장도 이 법안의 서명 여부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 하원의 다수당이죠. 민주당이 28일 날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지원금 액수를 2천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대체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잘됐다 그러면 우린 2천 달러 주겠다 이렇게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아마 이걸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월 15일 날 백악관에 들어가게 되면 곧 1월 20일 취임을 하게 되고요. 1월 또는 2월 중에 6차 경기 부양책도 추진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지금부터 한 1월 20일 그 사이에 정권 교체, 정권 인수 작업이 얼만큼 예산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순조롭게 이어지는가가 연말 연초에 글로벌 증시,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꽤 많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좀 생각해 보면 2021년에 전 세계의 화두가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2020년까지는 굉장히 분열된 어떤 나라들 또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현상이었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연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어쩌면 협조가 필요하고 또 그 국가 내에서도 조금 다른 경제적 계층들끼리도 연대가 좀 필요한 그런 2021년이 되고 아마 우리 금융시장도 이런 연대와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던져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뉴스 3 정프로 없으니까 정말 저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뉴스 세계를 전달해드렸는데 잠시 전환을 말씀드리시고요. 삼성선물의 전승지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날씨였습니다.